자 이번 주 시장은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시장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 초반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반등폭을 조금 더 높여가는 시도를 하다가도 주 후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게 언제나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의한 저항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급락도 크게 나타났지만 반등도 좀 빠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했습니다. 결국은 빠른 급락도 반발 매수를 빠르게 일으키지만 빠른 반등도 매물 소화로 인해서 눌림을 만든다라는 것. 지금까지 주익시장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본 공식처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일단 현금을 일부 확보하시고 다시 한번 지수의 조정을 노려서 저가 매수를 시도해야 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수의 급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는 또 종목별, 섹터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포인트 두 가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시황 점검 제가 두 가지 표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이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괜찮기 때문에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근거해줄 만한 자료 뒤에 바로 한번 보실 건데요.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죠. 또 천연가스인데 유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라고 하는 여기 보이는 WTI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중동의 두바이유 그리고 영국의 브렌트유 이렇게 세 가지인데 보통 기준은 WTI로 보기 때문에 WTI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새 유가는 비슷비슷하게 가격이 움직이니까요. 보시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한 급등세를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어때요?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여전히 꾸준하게 우상황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는 유가와 주가는 연동돼요. 유가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하고 유가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경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과 동행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오히려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게 시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래요. 이게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면 증시에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가파르게 상승 속도가 엄청나졌어요. 차트를 보시면 웬만한 원자재가 급등하지 않은 원자재가 없어요. 그만큼 가격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여기까지 연계된 스토리거든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스토리죠. 제 말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꺾여야 돼요. 꺾이지는 않더라도 상승폭이 완화되거나 횡보 정도로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은 인플레이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히려 덜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것이 시장에는 도움이 되니까 원자재 가격 추이도 잘 보시면 시장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IMF 세계 경제 전망인데요. 2021년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2021년 7월 전망 그리고 10월 전망인데 10월 전망이 더 최근 겁니다. 보시면 이전의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많은 낮아진 국가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죠. 두 번째는 어때요? 일본. 일본 같은 경우도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유로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와 중국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보시면 성장률 전망치가 어때요? 변화가 없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한국 시장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국내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다른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주목할 부분은 어디다? 내수주라는 겁니다. 어차피 리오프닝이라든지 포스트코로나든지 위드코로나라든지 다 비슷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위축됐었던 내수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또 한 번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수주의 대표격 종목은 뭐죠? 유통주. 유통주가 가장 대표 섹터고요.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게 이제 카지노주. 카지노주는 뭐 내수도 있고 내수가 아닌 것도 있는데 어쨌든 카지노주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품주도 이제 내수주에 속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음식료주도 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죠. 그래서 국내 성장률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국내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필요하니까요. 낙폭과대 내수주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번 주에 한 번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 분할 매수 접근으로 활용하시면 현재 시장을 이겨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